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올렸던 딩크 차별슨이 있죠 또 글을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댓글 다 읽었고 어제 너무 신난해서 잠도 설쳤어요 반성 정말 많이 했구요 생각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도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해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제 글이 생각보다 너무나 큰 이슈가 됐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냥 삭제하기에는 저도 뭐랄까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더 글 남깁니다 첫번째 종교 문제 형님이 저희 시어머니 모시고 상당 다니는 거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제 딴에는 그래요 형님이 원래 예전부터 독시라도 들었고 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형님 본인이 먼저 그러겠다고 했고 어머님이 강요한 거 아니에요 즉 자기 스스로 한 거죠 대신 그 대가로 예쁨 받고 용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딱히 손해보는 거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던 거였어요 쉽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고 저는 무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종교가 있던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또 형님한테는 이게 어떤 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함께하는 취미생활 정도인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느꼈고 또 형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랑 취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문제로 형님과 저를 비교하며 형님은 엄청 대단한 며느리고 너는 하는 게 알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댓글들이 너는 이해가 안 됐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보다는 저 두 사람이 더 친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번 너도 그게 억울하면 니네 시부모 가까운 곳에 가서 이사를 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집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남편 직장에 가까운 곳에서 사는 거고요 형님 내 부부는 시부모님이 그때 집을 사줄 때 당신들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사주셨던 거예요 시부모님과 더 가까이 살고 또 멀리 살고 이거는 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남편 내조를 하기 위해서 남편 일하는 곳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보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조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면 만약 그렇다면 딩크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? 일단 넘어갑니다 형님은 시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집을 사주셨기 때문에 가까이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저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아주버님과 부딪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이 있고 결혼 직후부터 따지면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아주버님은요 결혼 초부터 본인의 처 즉 형님이죠 본인의 처와 저 사이에서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또 본인 와이프가 저한테 존댓말 하는 걸 보면 뭐야? 자꾸 이래 시기면 나 앞으로 본가 안 올 거야? 이렇게 하셨어요 본 글에도 썼죠 제가 형님보다 두 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저희 남편한테는 니 처! 이렇게 저를 칭하는 등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와이프와 자식들만 소중하고 또 다른 가족인 저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래요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너희도 아이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?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큰 조카가 뛰어다니다 넘어졌는데 형님이 아이고 우리 꽁꽁이 이 깨진 거 아니냐? 이러면서 엄청 호들갑을 떨길래 저걸 보고 보셨죠? 이러니까 제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절대 당신들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형님이 평소에도 식사를 할 때 애들 먹이느라고 본인 밥을 못 먹거나 그런 게 많아서 시부모님이나 아주부님한테 챙김을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며느리 아내 먹으라고 당신들이 챙겨주는 그런 걸 말하나 봅니다 혹은 그런 걸 어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우다 뭐 그런 거겠죠 그때도 애 넘어졌다면서 너무 놀라길래 단지 애들 키우면서 속상할 일 많고 놀랄 일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를 안 낳는 거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주부님이 남편한테 야 니 처럼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정확히 저 워딩으로 말을 했다 이겁니다 싸가지라고 아니 뭐 이거 말고도 더 쓸 얘기 많지만 지금 제가 바뀌고 일이 좀 있어서 그냥 여기까지 쓸게요 이제 안 쓸까 이러놓고 앞에 내용들 다 지웠습니다 댓글 1번 장난하냐 와 애 넘어질 때마다 코랑 이마 치아 깨지는 게 제일 걱정이고 가슴이 철렁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거기다 대고 이딴 소리를 했다고 걱정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쳐 있기는 하지 어처구니가 없네 앞뒤 사정 너 혼자만 알지 뭐 이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평소 아는 사람이 넘어져도 걱정을 안 하고 이딴 개소리나 늘어놓고 있을 건가 그런 건가 아주버님의 싸가지 없다는 말이 정확한데요 더하고 뺄 것도 없어 그냥 그 어딘 그대로가 맞죠 뭐가 억울해 니가 2번 이 아줌마 시조카랑 형님한테 한 말 보니까 더 확실해요 딩크하기로 한 게 쓰니 인생 유일한 장점이라고 봐 정말 다행이지 너 같은 게 만약 애를 낳았으면 어머 끔찍하다 정말 댓글 맞아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란 건 딩크를 선택한 거죠 3번 뭐 저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야 그 자리에서 귓사대기 안 참아진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이딴 걸 말이라고 4번 그때 속으로 니 남편도 오만 장이 다 떨어졌을 거야 어린 아이가 넘어졌는데 저래서 애를 안 낳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냐 말이야 똥이야 이 여자는 인간적 감수성이나 공감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 변혼만 미리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넘어지자마자 속으로 아싸 나이스 타이밍 이러는 거지 안 그래요? 봐라 이게 증거야 이렇듯 언제나 늘 자기 합리화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5번 이 정도면 차별을 한 해만에 지원을 한 해만에 이딴 게 문제가 아니죠 이 짧은 일화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이 쓴이 성격 개 심각해 진짜 단순히 싸가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솔직히 싸페 아닌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할지 되게 궁금해 아니 어떻게 같이 사는 거야 6번 큰 조카가 뛰다가 넘어졌는데 형님이 이깨진 거 아니냐고 엄청 호들갑을 떨길래 저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님 정말 제정신 맞아요? 이건 그냥 싸가지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인성이 파탄자 수준인데 와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 겨우 저 정도로 넘어갔어? 다들 부처야 뭐야 님은 싸가지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어요 그거 알아요?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지능 문제라는 거 알고 있냐고 내 새끼가 넘어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그런 내 앞에서 이딴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통 깨 부셔버릴 거야 물론 내 손주가 울고 있어도 마찬가지 이때는 며느리고 나발이고 죽여버리지 7번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도 괜찮은지 쳐다보게 되고 또 그게 어린아이라면 어머 안 다쳤나?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이야 사람 이거 진짜 인성개판이네 싸가지라고 한 게 양반이야 농담 아니고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빵 한 대 날렸다 8번 역시 그랬어 딩크라서 자산을 못 받는 게 아니었다구 저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 싸가지 없고 오직 지 하나밖에 모르니까 시부모가 등을 돌린 거네 어 이제 알겠어 9번 나는 저래서 애를 안 낳는 거야 이럴 수 있냐구요 아마 머리털 다 쥐어뜯길걸? 머리를 거치지 않고 말이 막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요? 진짜 무식해 보인다 10번 어이고 반성하는 꼬나지 마라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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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번 얘 아무리 봐도 사회 같은데 아 애가 넘어져 다쳐서 이가 깨졌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애를 챙겨야 하니 저래서 애를 안 낳는 거라고? 장소랑 떼도 구분 못하고 말 같은 거 앞뒤 못 가리냐? 너 데리고 성당 다니면 시모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어? 성당 사람들한테 네 딴에는 할 말 한다면서 막말해 될 텐데 누가 이뻐하겠고 누가 데리고 다니겠냐고 네 남편이 너랑 결혼한 거지인 게 이게 제일 문제 같아 12번 니네 시숙이 왜 처음부터 귀를 꺾어 놓으려고 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네요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막말할 거 뻔하니까 그래서 꼰대 소리를 좀 듣더라도 서열을 확실히 장해서 그걸 막아버려고 했던 거야 댓글 13번 시가 놈들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뭐해요? 무슨 애완견이야? 그놈이 이쁘면 무슨? 지놈들이 몸 찢어 애 낳을 거 아니면 누구한테도 애 낳아라 마라 하는 놈들은 주둥이를 찢어놔야 돼요 댓글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백주 대낮에 돌아다니지 말고 민폐니까 14번 와 설마 했는데 딩크인데 일도 안하네 그럼 딩크가 아닌 거잖아 딩크 뜻 몰라 진짜 추각을 쓰면 쓸수록 점입가경이다 달달달달달달 15번 뭐요? 절에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? 라고 했다고? 와 순간 내가 뭘 본 건가 했네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듣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뭘 들은 걸까 싶은 문장인데 그것도 어른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 이거 아니야 아주버님도 물론 말이 세긴 했어 싸가지 없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 확실하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쓴이가 이제까지 해온 은행도 보나마나 뻔하지 뭐 16번 그래 나머지는 다 이해를 해 1번 2번 헤맨 걸 보니까 글쓰는데 억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3번 미친 거 아니냐 장난해?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이코의 생각이 없는 인간이야 물론 애가 넘어지고 나서 그래 아우 그지같아 나는 애 안 낳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걸 눈치도 없이 하필 또 그 타이밍에 저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런 말을 취하냐? 초등학생도 그 정도 눈치는 있겠다 너 왜 사냐 진짜? 너랑 결혼해준 남편이 제일 불쌍하다 피해자야 대단한 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애를 낳고 안 낳고는 부부 자유입니다 자기 자유예요 이걸 가지고 시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뭐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시부모도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쓴이가 시댁에서 자꾸 애를 낳으라고 강요를 한다 나는 딩크다 이렇게까지만 나온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다 쓴이 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겠고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걸 구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문적으로 말을 해서 내 조대로 살겠다 그런 건데 그럼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때리면 남도 나를 때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거지 같은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추석 지나고 한 번 더 후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